세계 해전사에 남을 명량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41억 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조된 지 16년이 지나 유람선으로 활용 가치는 사라졌지만 최근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해남 우수영항 활성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의 항구 우수영에 거북선 모양의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용도를 달고 거북 모양을 한 368톤 규모로 173명 정원에 3D 영상관 등 유람선 구조를 갖췄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하는 데 4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2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됐지만 운항 직전 5년간 탑승객은 2,259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적자만 35억 원. 결국 사업 시작 9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전남도는 해남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남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최근 이를 활용하겠다는 민간선사가 나타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선박을 대개조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또 유람선을 한 번 타고 진도대교 다리 밑에 물돌목, 물회월이도 한 번 스쳐가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복원된 거북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대표적 지방재정 낭비 사례가 된 울돌목 거북배. 전남도에 애물단지를 떠안은 지 5년. 기대반 우려반 속에 해남군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광주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신광하입니다. 감사합니다.